생활 속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잠을 잘 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침대보다 베개거든요 아 침대보다 베개가 더 중요합니까? 그럼요 침대는 사실 담요를 깔고 자나 좀 푹신한 정도만 맞으면 되는데 베개는 머리의 높이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머리 높이에 따라서 목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목의 각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거북목, 일자목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목의 긴장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숙면을 방해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베개더라고요 그래서 베개가 어떤 불면증이나 코고리를 방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잘못된 베개는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코고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베개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만 자고 일어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을 자도 다음날 일어났을 때 너무 몸이 불편하고 개운치가 못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날 하루도 지장을 받아서 또 힘들어지고 이게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베개를 정말 한 7, 8개를 좋다는 베개를 사서 해봤는데 사실 어떤 베개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 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베개는 우리 그 말 중에 고침 단명이라고 해서 높은 베개를 베면 빨리 죽는다라고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낮은 베개는 오래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또 낮은 베개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그런데 신발을 생각해 볼게요 작은 신발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큰 신발을 사면 편할까요? 똑같이 불편하겠죠 마찬가지로 내 말에 맞는 신발이 편한 것처럼 베개도 나한테 맞아야 되는데 나한테 맞는 베개를 차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베개들이 다 규격화돼서 대량 생산하는 베개라서 이 베개를 맞출 때 고려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뒤통수의 형태에 따라서 머리 높이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목의 길이, 머리 크기, 어깨 넓이, 등의 두께 이런 점들이 전혀 다른 조합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수백 가지의 베개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중소 또는 규격화된 몇 가지 모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찾으려다 보니까 나한테 잘 맞는 베개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요? 왜 나를 베개에 맞춰야 되지? 베개가 나한테 맞추면 간단할 일을 그래서 맞춤형 베개가 또 있나요? 베개를 나한테 맞출 수 있으려면 구조가 달라져요 지금 베개는 그냥 네모나잖아요 맞출 수가 없어요 목 따로, 머리 따로, 옆으로 따로따로 맞춰야 되는데 그렇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베개는 따로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일명 4D 베개 또는 4D 목숨 베개라고 하는 브랜드명은 방송에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을 조절할 수 있고 머리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옆으로 누웠을 때는 어깨 넓이에 따라 높이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또 중요한 게 침대 상태, 침구 매트리스가 딱딱하냐 높으냐에 따라서도 또 실컷 맞춰놨는데 바꾸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서 되게 불편한 게 어찌 보면 베개가 안 맞을 수도 참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처럼 그렇게 나한테 맞추는 베개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대중적이죠? 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